아유 지금 푸춤번이라는 캄보디아 명절인데요. 아주 긴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인사를 하러 왔어요. 명절이라고. 고맙네요. 어떤 직원은 와서 음식을 나눠주러 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사들은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아, 어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볼까요? 안녕! 쭙니쑤 왔다나! 쑤쑤 바이! 아유 뽐맞추남 하이? 더 무이카해. 다음 달이면 1년이랍니다. 많이 컸네? 똘망똘망하게 생겼네. 왔다나? 이 등감 라리라. 아휴 뽐맞추남. 아하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 가 가. 수영이 할 때가. 아, 수영이 할 때가. 아, 수영이 할 때가. 우리 오늘 마일리언과 왔어요. 뭔가 음식을 가지고 왔네요. 고마워라. 많이 예뻐졌어요. 마일리언.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고구마도 자세한 친구들에 눈에 띄기고 눈에 띄기고 눈에 띄기고 예쁘게 많은 lt 그런 거 누군가 진통 우리 항상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